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17개 주요 은행자들과 만나서 고금리 부담이 큰 가계와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은행권이 느끼는 신용 위험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승 기자, 먼저 가계 지원 요청 내용부터 한번 전해주시죠. 네, 이복현 금감원장이 당부한 내용의 핵심은 가계부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여달라는 겁니다.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채무 상담 및 지원 등을 통해서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신용대출 119, 프리워크아웃 등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주시면 합니다. 특히 상환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 대출 확대, 변동금리 대출 비중 축소 등에도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가 금리 부담을 부릴 수 있도록 금리 인하 요구권의 활성화도 주문했습니다. 올해 가계 신용 위험은 2003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들의 고금리 부담도 크지 않습니까? 네, 기업들의 신용 위험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성 악화와 채무상환 능력 저하 등으로 대기업보다 신용 위험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원장 발언 들어보시죠. 단기 현장 및 상환 유예, 금리 인하,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맞춤형 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한 은행권의 협조도 당부했는데요. 이 원장은 자금 시장의 경색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science